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정창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수학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칸 아카데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화사 같은 이름이지만 칸 아카데미는 2006년 살만칸이 만든 비영리 교육 서비스입니다. 초, 중, 고교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부터 컴퓨터공학, 금융, 역사, 예술까지 18,000여 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2만여 개 학급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7년 사용자는 5,500만 명으로 전세계 190여 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칸 아카데미를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수업에 대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활동 목표는 1. 칸 아카데미에 직접 가입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2. 인공지능 기반 LMS의 장점에 대해 알 수 있다. 3. 칸 아카데미의 수업 과정을 직접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활동은 그룹 형태로 2인 1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업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실은 일반 교실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교과서, 필기구 등이 필요합니다.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칸 아카데미 알아보기 2. 회원 가입하기 3. 학급 참여하기 4. 학생 관리하기 회원 가입하기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칸 아카데미.org에 접속합니다. 학습자, 선생님, 학부모에 따라 계정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교사 가입하기입니다. 교사는 구글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가입하기입니다. 학부모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생 가입하기입니다. 학생의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하며,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급 관리하기 파트입니다. 교사 대시보드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주요 기능은 과제 제시 및 LMS 관리입니다. 미션은 교사가 칸 아카데미를 미리 학습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교사 대시보드 주요 기능입니다. 클래스는 자신의 학급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로, 학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사 대시보드 주요 기능입니다. 학생 메뉴는 교사의 모든 학급에 소속된 학생 목록을 보여줍니다. 교사 대시보드 주요 기능입니다. 자료는 학부모와 멘토를 위한 정보 및 도움 자료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학급 생성 관리입니다. 1번은 새로운 클래스 추가하기 버튼으로 새로운 학습 생성하기를 지원합니다. 2번은 나의 클래스로 학급 생성 목록을 제시합니다. 순서는 1번을 눌러 학급 추가하기를 하면 2번에 나의 클래스가 생성됩니다. 새로운 클래스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창으로 1번에는 클래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2번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클래스 불러오기 버튼입니다. 이미 생성된 구글 클래스룸 후 학급 내용을 불러옵니다. 물론 학생을 포함합니다. 나의 클래스에 코스 추가하기입니다. 수학 콘텐츠 내용에 따른 주제별 선택 또는 미국 수학 과정에 학년별 수학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각 나라별 교육 과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1번은 구글 클래스룸 학생 초대입니다. 클래스룸 정보로 학생 초대가 가능합니다. 2번은 클래스 링크로 학생 초대하기입니다. 링크 이메일 또는 클래스 코드를 전송합니다. 3번은 학생 계정 만들기입니다. 교사가 입력하여 생성시킨 계정으로 학생 계정을 부여합니다. 2번은 클래스 링크로 학생 초대하기입니다. 클래스 코드 또는 이메일 링크를 통하여 칸 아카데미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계정이 있는 경우 손쉽게 클래스 입장이 가능합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정 생성이 필요합니다. 링크를 받아도 기존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3번 학생 계정 만들기입니다. 1번을 눌러 학생의 이름을 아이디에 적습니다. 학생을 추가하고 싶으면 2번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면 됩니다. 학생의 아이디를 적으면 1번의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됨으로 학생들이 외울 수 있는 번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1, 2, 3, 4, 5, 6, 7, 8 등의 비밀번호는 사용 불가합니다. 모든 학생의 아이디를 적고 비밀번호가 생성되면 2번 버튼을 눌러서 계정을 생성합니다. 개별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CSV 스프레드 시트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및 관리 가능합니다. 1번을 눌러 Now 클래스에서 학생을 관리할 클래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2번을 눌러 학생의 이름이 맞지 않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된다면 3번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코스마스터리는 학습 진도를 관리하는 파트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코스마스터리 목표 설정하기를 누르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학습 코스를 설정하는 파트입니다. 코스마스터리 배정하기를 통해 해당 학습자에게 배정 가능합니다. 이때 대상 학생, 기한 설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스마스터리 진도 관리입니다. 진도 관리에서는 진도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1번은 학생 개별 진도율, 2번은 전체 진도율, 3번은 성취 구간별 학생 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제에서 과제 내주기를 선택합니다. 1번은 코스 선택하기, 2번은 단원 선택하기, 3번은 콘텐츠입니다. 이때 콘텐츠 기호마다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1번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학습 주제를 선택한 이후에, 2번 버튼을 눌러서 과제 내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내주는 해당 클래스를 선택하고, 학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준별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점수를 선택합니다. 학생 개별 과제 점수와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별 학습 상태, 시도 횟수, 최고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관리 선택을 합니다. 1번은 완료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인원 중에 완료 인원, 학생별 완료 시간을 제공합니다. 2번은 보고서 보기로, 연습 문제 결과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3번은 삭제하기로, 과제 수정, 과제 복사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교사 대시보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학생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이 로그인하여 참여하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1번은 학습자 캐릭터 표시입니다. 이때 스킬 및 에너지 포인트에 따라 많은 캐릭터 선택 가능합니다. 2번은 나의 코스 마스터리로 교사가 목표로 지정한 코스 마스터리가 보입니다. 3번은 표시 항목으로 연속 출석 일수, 에너지 포인트, 누적 획득 배치 수가 보입니다. 학생 대시보드에서 과제를 선택합니다. 1번은 과제 목록으로 활성 과제, 진한 과제가 표시됩니다. 2번은 과제 기한 표시입니다. 3번은 과제 완료 유무 및 진도율 표시입니다. 나의 계정에서 진도율을 선택합니다. 나의 진도 여부를 표시해 주는 화면입니다. 나의 프로필 화면입니다. 1번은 나의 학습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2번은 획득 스킬, 에너지 포인트, 시청 완료 영상이 표시됩니다. 3번은 월별 추석 표시, 4번은 누적 배치 개수 표시입니다. 나의 계정에서 교사를 선택합니다. 1번은 눌러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눌러 선생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활동지 예시입니다. 활동 배치와 우주배치를 획득하여 봅시다. 학생활동지 예시입니다. 칸 아카데미에 가입한 후 아바타를 진화시켜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가요? 그렇다면 배운 내용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칸 아카데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LMS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에 활용한 인공지능 수학편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칸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수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